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관련해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법조계라든가 학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니 거짓말쟁이가 대법관으로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한시라도 빨리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여기에 지금 여론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도 김명수 사퇴 여론에 힘을 실거나 섣불리 편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도된 소식을 보면 지금 김명수 사퇴하라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듯이 지금 대법원 앞에 근조 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현재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에 근조 환이 15일 기준으로 무려 15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근조 환의 개수는 일주일 새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 앞에 빼곡히 늘어서 있는 이 환에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라든가 오죽하면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녹음했겠느냐라는 비판 그리고 김명수 탄핵, 사법부의 치욕, 자진 사퇴하라 등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환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몇몇 보수단체 명의의 근조 환 위주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여권 진영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편을 들면서 김명수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어가지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부산 시민들이라든가 광주 시민 등 개인들이 보내고 있는 환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서초역 사거리하고 임금 법원이라든가 검찰 상거리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지금 내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준표 무소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단체인 비상시국연대가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청와대의 하수인 김명수는 물러나라 등 이런 메시지들이 담긴 현수막을 지금 곳곳에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지난 4일에 퇴근길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를 한 뒤에 전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거의 뭐 걔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라는 태도로 오는 18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 재판도 재판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법원 역시도 기자단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서 밝힌다면은 미리 공지를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로써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 김명수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현직 판사에 대한 탈행 역시도 그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공세를 펼치더라도 완전히 명분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생각보다 김명수 관련해가지고 공세를 펼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은 김명수를 직권남용죄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네 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만 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무기느라고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성명만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좀 소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명수가 만일에 이번에 사퇴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임으로 임명할 사람은 분명히 자기 사람을 갖다 박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이번 정권의 인사 기조를 볼 때 그 일명 드래곤볼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놈이 사라지면 더 센 놈이 오는 그런 현상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 후임자가 올 경우에는 거의 십중팔고는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무능력하거나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더 논란이 될 사람만 갖다 박는 경향이 있고 한마디로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한테 바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명수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명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세를 좀 펼치기가 애매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안 발의나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신중하게 지금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여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뜻 김명수에 대한 탄핵 공세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김명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야당 의원이라든가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대로 포함해가지고 100석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김명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김명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명수의 탄핵안을 쉽게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대법원장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6년으로써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문재인이 임명을 해가지고 그 임기가 2023년 9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김명수가 버티면서 대법원장의 임기를 채운다면 2023년 9월이면 대법원장직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김명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2022년 5월까지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문재인이 김명수의 후임을 임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재인이 박아놓은 김명수 후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가 2027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두 개의 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김명수가 이미 4년이나 대법원장직을 수행을 했고 이 사람이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알받기를 하면 10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법원을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김명수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과연 김명수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사법부가 김명수 체제로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장악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명 더 임명이 되어가지고 2027년까지 이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소식들을 보니까 진짜로 뭐 이거 답이 없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혀놓고 있는 것도 진짜 나라의 수치인데 이런 사람을 또 끌어내리면은 더한 사람이 올까봐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현실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김명수를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식물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서 비판이나 받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임기나 채우고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뭐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일 때 이야기인데 지금 김명수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보면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성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지금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지탄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는 꼴 보니까 김명수가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사퇴를 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문재인이 낙하산을 내리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그려질 가능성이 있죠. 네 아무튼 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요새 보면은 어쩌다 진짜 이 꼴이 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나마 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나왔었던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쟁이의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라니 참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암담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